여기는 신대방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소리가 울리죠? 지하 상가입니다. 지하 사무실이구요. 가격이 얼마냐? 1000에 85입니다. 1000에 85 1000에 80에 관리비는 5만원 있구요. 한 30평정도 되어보이네요. 이제 좀 한게 좀 아쉬운게 주차비는 따로 안받는데 주차를 확정적으로 2대를 줄 수가 없어요. 뭔 말이냐면 여기 1층에 부동산도 있고 다른 상가들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대래요. 협의해서 될 수 있다고 해서 주차자리를 확실히 줄 수 있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역하고는 아주 가까우니까 차를 내가 주기적으로 손님들이 차 타고 온다 이러면 조금 비추하고 그런 업종이라면 여기는 비상물이 있고 여기 화장실이 따로 그래도 있습니다. 여기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은 따로 있네요. 지하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한 30평정도 되는 신대방역에서 1분 거리? 1분 거리에 상가인데 주차가 조금 아쉽다. 주차 공간이 근데 아마 초역세권에서는 주차 자리가 힘들 거에요. 주차 되는 게 아무튼 일단 간단한 정보였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여기까지